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이전에 지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호중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청 이화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의 경우 세출 예산 절감과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해 결정될 예정. 또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시는 그간 가용재원 감소와 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나주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더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일부 지자체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지역사회 요구 증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 등이 이어질 것을 숙고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